비행기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되게 안 좋아. 이거 어떡할 거야? 중국 가면, 징성은 최소 10판. 너 맨날 말은 그렇게 흥이롭게 하고. 아니, 12판. 다 못 먹잖아. 하나, 나 모르는구나. 한 12년 만났으면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구나? 예전에 너랑 다르다고. 꼬리노가 뭐지? 꼬리노 아는 건데? 외국인. 아, 중국 입국 어렵네요. 아니, 지문을 채집해 봐. 아, 무섭네, 이 나라. 세세. 오, 샤, 시, 점. 너 뭐 흘렸나 봐. 아, 뭐? 내 집. 마, 마이 지문. 야, 지문. 마이 지문. 니 체육관이야? 아니, 아니. 아, 여기. 너 되게 예쁘다, 호남. 나 예쁘다가? 응. 어머, 선물이 있네? 손로니. 또 신상 태연아 나 안경 어딨지? 하나야 너는 챙겨주면 잃어버리네 하나 너 가방에 뭐 있어? 선풍기 안경 이게 다잖아 왜 이걸 잃어버려? 결혼이 이거 살지 말아 고가 안경 너무 예쁘죠? 하나가 쓰면 더 예뻐요 안 좋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영어 좀 하세요 영어 잘해요 얘도 해요 둘이 해요 저희 둘이 영어로 대화해요? 네 어떡해서 갑자기 근데 너무 다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 육즙이 나와서 놀란 거예요 저 얘기를 못 들었어요 죄송해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어 사실은 테이크 테이크 아 됐어 아 됐어 저는 해외 개더링은 처음이어서 와우 그리고 너에게 뭐 시원해? 네 너무 맛있는데 뭐예요? 진짜 프로젝트인데 저희 발렌티노의 가장 중요한 런칭을 앞두고 되게 중요한 출장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아쉽다 아쉬워 너무 피곤해 식곤증도 심하고 나 시차적으로 힘든 것 같고 나 시차적으로 힘든 것 같고 나 1시간 차이야 시차적으로 힘든 것 같고 저희 내일 일정은 뭐냐면요 발렌티노 행사에 갑니다 이걸 위해 4일까지 날아왔네요 아우 너무 피곤해 하나 하나 근데 나 뒤꿈치 너무 아파 발 지금 띵띵더 있는데 누워 내가 좀 주물러 줄게 하나야 응? 가져와 아우 하나 너 발목이 왜 이렇게 길 거야? 발이 너무 예쁜데? 발은 조금 예쁜 나는 소리 좀 틀어 이끌어 진짜 시원해 진짜 너무 시원해 어 귀여워 하나야 봤어? 발가락 봤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잘자 나 나 지금 너무 졸리고 사랑해 뭐라고? 나 너무 졸리고 사랑해 졸리고 사랑해 졸리고 사랑해는 뭐야 귀엽다 근데 인성 풀어 주름 생긴다 응 잘자 발렌티노에서 선물해준 가방 경은이를 빙의해서 경은이 비빌 유산? 아니 경은이 빙의해서 말하려고 했어 오늘은 메인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랑 커플룩 하나야 너무 예쁘다 오늘은 발렌티노 메인 행사 날입니다 하나가 준비해준 커플룩 드레스코드가 골드라 포인트로 샷 신발 밑창은 닦았습니다 나 얘들아 나 가서 기죽지 않을 거야 응? 벌써 기죽을 거야 가자 오늘 너무 예쁘네 아찔한 발끝까지 나 김태우야 응 이 아랄꺼 근데 이건 좀 유럽같아 리아나가 내꺼라니 섹시 그 잡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다행히 배불러서 좋아해 나 다행히 배불러서 좋아해 나를 입을 걸어서 좋아해 나 다행히 배불러서 좋아해 와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나 좀 이뻐 안 돼 나 더 가운데 올라갈래 그...그래? 나 가운데 올라갈래 한 번 더 올게 쟤 굳었어 귀여워 다시 해봐 안 정하는거야? 넥타이야 넥타이 하나가 입혀졌어 멱탈 힘들지? 응 나 지금 새끼발 깔고 뒤꿈치랑 다 까져가지고 지금 너무 아파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밥 밥 밥 밥 좋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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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점심 먹고 신수통 놨다가 그리고 신천지 경훈이 봐 지금 진심 너 불빛에 물에 젖은 귀신 같아 석시나리 오마이갓 와우 휘팅 요즘 유행하는 휘팅 수나리 진짜 오랜만인데 진라면 있다 진라면 하나 하나 먹을래? 두개 사면 두개 사면 아 나야 공지에 몰린 경훈이 경훈이 빨리 배출해야 해요 경훈아 아이고 양말은 뭘 안 좋아해 나 신기한 거 보실까? 잘 바네요 보봐요 3등분 그래 다요? 쏠 쏠 형 괜찮아? 나 한국 가고 싶지 응 다시는 중국에 발을 들이자는 거 ㅋㅋㅋㅋ 나랑 엄마잖아 만난 사람들 많겠지 형 언니 이대로 잠들었어 저는 이대로 잠든 거야? 어떻게 이렇게 자? 형 응 어 잤어? 응 어떻게 이러고 잤어 손을? 응 안에서 손가락 뻣뻣해 응 잘 자 자고 일어나면 팀선 먹을 거라고 약속해 오늘의 커플룩 오늘의 커플룩 가방 귀여워 신데렐라 찾아오라고 말해? 신데렐라 찾아오라고 말해? 빨리 해 해 신데렐라 찾아요 그 신데렐라 제가 할게요 맞지 않아도 우겨 넣어서라도 제가 할게요 오늘도 섹션 하나와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안경끼고 이렇게 섹션사로 번쩍 있어? 저 있어요 언제? 바로 지금 안티같지 안티같이 난 너의 1호 열성 하나 슈슈통 매장에 왔습니다 슈슈통 매장에 왔습니다 아 흰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흰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흠 진짜 예쁜데? 약간 부위 보이는 게 이게 사이즈가 심각하게 커. 여기가 새로운 오라이벌. 봐봐. 뭐지? 약간 타조 같기도 한데 이게 왜지? 괜찮잖아? 괜찮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 잠깐 봤어? 난 이거 너무 예쁜데? 저 언니 지금 뭐라도 사고 싶은 거야? 진짜. 진짜. 저리가. 너무 예쁘다. 하나요? 먹을 거 다. 너 주변에 공기를 다 사는 거 같아. 부귀연장 같지 않아? 이 연장. 불칩니다. 진짜. 우리 아빠가 돼. 너무 좋아. 예쁘다. 예쁘겠다. 예쁘겠다. 예쁠 거 같아. 일단 뒷모습 학교. 현아 여기 딱이다.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예쁘다고? 별로야? 너무 예쁜데? 비싸지 하나하나요? 사도 돼? 사다 사고 싶어. 제멋을 봐. 뭐라도 사고 싶어. 옷이 없어. 언니 지금 색깔 있는 게 잘 어울리는데. 이따가 예쁜 거. 이따가 예쁜 거. 슈스톡이 아니잖아. 슈스톡. 아니 그 편집샷 가니까. 울 거야? 아, 알았어. 거기서 한번 보자. 심지어 세이녀. 가슴을 외치는데. 남존. 백화점. 남이라니. 남존. 너랑 나랑. 피맛 쉐어했지. 나도 슈스톡. 남아가서 슈스톡. 이렇게 오늘도. 상당뷰 아파트랑 멀어지는 걸까? 백화점에서 걸어가다가 목이 말라서.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성이다가 누가 저희에게 이글을 들이밀었습니다. 네, 주세요 하고 들어왔어요. 먹어보지 뭐. 그러지 뭐. 내 생일 첫 애프터 티눈 세트. 애프터 티눈이라고? 어? 애프터 눈 티. 애프터 티눈은 뭐야. 애프터 티눈이라고. 나중에 생기는 티눈인가요? 애프터. 애프터. 아니. 애프터. 나중에 이거. 티눈. 우리 애프터 티눈 세트 온다. 잘 먹겠습니다. 참치. 참치? 참치가 있다고? 이건 뭐야 이거? 참치. 캔모아보다 못해. 캔모아보다 훨씬 많았어. 근데. 파트 같아. 초저분은 파트 있잖아. 감자들이 이러고 있잖아.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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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에 봐. 참치. 나 저런 타고 봤어. 언제 딤섬 먹으러 갈 거야? 뭐야? 내가 먹잖아. 여기서 10만 6천 원 써. 흔히. 우리 10만 원 넘게 썼는데 여기서? 왜? 우리 팀부동에서 지금 눈탱이 맞은 거 아니야? 막 못 알았던 데서? 얘들아 내가 그냥 다 먹으라고 했잖아. 우리 이제 어디 가나요? 신. 천지. 뭐? 팀부동아. 이미 나 거잖아. 팀부동이에요. 한걸로? 한걸로? 한걸로 했어. 야. 한걸로. 한걸로 했으니까 우리 이제 애티튜드 지켜야 된다. 그렇지. 너 왜 한걸로 했어? 나쁜 년아. 왜? 아니 그러면 언니. 어느 나라 탈을 쓰고 지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렇지. 한국 사람이랑 왜? 한국 사람이랑 탈을 쓰고 다니면서? 아. 그렇게 하라고. 한국 사람 매티치도 지켜대네. 한국 살 나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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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님한테 노래 들려드리고. 네. 네. 아니 한양이 이 노래 너무 좋은 노래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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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늘 너는. 네. 네가 정말 이해가 안 간 거야. 하루에 뭘 몇 번을 잃어버 Holland이야. 야. 정말 너무 해. 냉가는 동섬 다 맛있고 이걸 꼭 시키더라. 새우 맛있어. 이거 트러플 버섯 동섬이다.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시시해. 시시해. 맛있겠다. 맛있지. 뭐야? 겉이 닭밥한데. 겉이 겉에가 소보루 맛이야. 소보루 맛이야. 맞아. 짜라카 진짜 뜨거워. 진짜 뜨거워. 새우가 진짜 뜨거워. 진짜 뜨거워. 진짜 뜨거워. 진짜 뜨거워. 진짜 뜨거워. 진짜 뜨거워. 안 맞혀. 또 있어. 너 중국 와서 응급적이었다 얘. 하나 얼굴 빨개졌어. 하나 빨리 먹어. 하나가 사준 샷츠. 최란. 하나 여기 67,000원 밖에 안 해.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진짜 너무 저렴하고 맛있다. 언니 67,000원 밖에 안 해. 애프터 티눈 치즈 타고 넘어가자. 쇼핑. 너 천사인 줄 아나 봐. 햇빛이 너한테 만들어. 하나만 빛난다니까. 한 폭의 그림. 해가 비치네. 태아. 명화. 명작. 찍으세요. 괜찮아요? 하시는 건 계속 하셔야 돼요. 마이 걸프렌드. 와우. 대박이죠? 알아요. 글로벌 아름다움. 고마운 많은 분들이 하나를 찍고 계시네. 그림. 하나 이리 와. 진짜. 미안하지. 미니티. 두 가지 뭐? 네. 감사합니다. 구독한 랭거우. 나 줘. 아. 맛있어. 진짜 이 초코맛이랑. 이거 믹스드베리 섞은 맛이 진짜 맛있어. 이렇게 섞어서. 하우치. 응. 잘 씻고. 뭐야 방금? 또 무기죠? 무기야. 단백질 없어. 볼에도 무기 물렸거든? 너네 안 물렸지? 당연하지. 이거 봐. 너 있으면 안 물려. 우리 하나 먹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12년 동안 하나만 있으면 저렇게 안 물려. 근데 진짜 이러면 사람들이 안 씻는 줄 알아봐. 분명 똑바로 말해. 저희 하나 잘 씻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깨끗한 아이예요. 하루에 머리 두 번도 감고요. 샤워도 여러보다는 그런 깨끗한 아이입니다. 냄새도 안 나.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하나는 진짜 채취가 안 나. 냄새가 나도 애기냄새. 애기피부냄새. 하나 냄새 진짜 좋은데. 그래 좋나봐. 너도 나 물잖아. 앙. 앙. 바나나. 김건 기쁜이야. 김건 기본이야. 러베루두스 저는 이런 거 잘 어울려 귀엽지? 귀여운데? 아 이걸 막아주고 싶다 발이 너무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거 같네 언니 잘 어울려 나 중국 사랑해 나 중국 사랑해 어제는 정말 두 번 더 잘 안 하고 오! 예쁘지? 가격도 예쁜지 봐야 돼 2,980위원이다 50만원 정도 금액이 조금 조금 카인드하지 않아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 54만원짜리 34만원에 20만원 할인해 줬는데 이거는 사라는 거야 아 아 어떻게 아세요? 말 조심해 뭘로 공부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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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드라마을 보고 너무 많이 봤는데 아 아 길게 말하지 않는다 영어 너무 잘하지? 드라마 봤대, 드라마? 유튜브는 안 봤나? 우리 하나 봤어 했는데? 우리 하나가 그거잖아. 한국어 150개 만드는 그런 느낌. 28살 줄까? 28살 주자. 주인 브랜드 진짜 너무 많다. 이거 진짜 예쁜데? 너무 예쁘지 않아? 야 너 바지랑 너무 예쁘다. 귀여워. 레드가 예뻐, 핑크가 예뻐 얘들아? 핑크가, 그린 핑크가 아니라 야, 옆에 애가. 베이비 핑크. 이게 보이면 더 예쁘네. 근데 편해? 진짜 편해. 아, 진짜? 어, 핑크가 이 색깔이 되게 영롱해. I will buy this. I wish, which one? Pink? Yes. Are you like blogger or something like that? Your crew, your team. Your husband. Oh, no, no, sorry. Your girlfriend. 어, 얘야? 어떻게 알았지? My lover. This is cute. 12년. 여기 너무 좋다. 중국 오면 꼭 들려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 직원분이 정말 친절합니다. 내가 괜찮을까? 언니. 언니. 언니 신발 내가 계산했어, 그냥. 어? 가자. 진심이야? 응. 진짜? 보여줘요? 진심이야? 진짜? She already paid. 오. 왜 뭐하는 거야?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 그냥. 왜? 아, 그냥. 부끄러워. 오마이갓. 아, 그냥. 경훈이 선물을 해줬다. 왜? 바이. 바이바이. 나 이거 자랑할 거야. 바이바이. 김 embroidery 가지고 미 26 얼큰술에 avian 조금 더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눈물다 어떡해 큰일 났다 한강병 아파트 한 발짝 아니 두 발짝 멀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얼마? 네 죄송해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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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6천 위안이니까 깎고 싶다 나가자니까 699원 하나 악세자에 달려왔네 땡큐 바이바이 숨막혀 밥 먹으러 가자 왜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니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자 아 근데 하나 쇼핑을 못해서 진짜 아쉽네 하이 나 좀 귀여워 유럽 시리아 하이 릴우 리 라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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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토마토칸 키스래. 무섭고 있어. 얘들아 치즈 만들러 가자. 바스킷빵. 잘 먹겠습니다. 요거는 튀김. 튀김 도독국. 튀김 도독국을 넣어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어. 언니 이거 아니야?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 나 이거 진짜 말할 수 없잖아. 아니 우리 이거 한국 사가면 안 돼? 아 진짜 너무 맛있네. 오늘이 진짜 예쁜 줄 알았어. 하나 마라 처돌이. 진짜 맛있어. 나 준비가 많이 돼. 우리 준비 사랑하네. 너의 충격 잘 남네. 빨리 좀. 진.짜. 하나 마때도 안 보여. 근데 천사히 마라테 해주네. 이렇게 먹었는데. 해약이 많이 먹었어. 난 진짜 맛있어.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진하다. 한국에서 맨날 하이디라오 두 명이서 가면 9만원 나오고 신혼색 잘 몰라 진짜 그나야 근데 오늘 진짜 행복하다 진짜 너무 맛있었다 고마워 여기서 뭐해 밥 안 먹을 때 하나 더 혼날 때 이번 10월 다시 토마스코 아 나 예쁜 거 하고 싶어 이번에는 예쁘고 멋있는 거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예쁜데 얼마나 멋있는데 그래서 병원님 그날 다 씹어 먹었잖아 근데 아주 뒤집어졌다고 근데 나도 그 영상 좋아해 아니 그때는 너무 싫었는데 막상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좋다 달고나들 최애 영상이야 지금 그래서 난 좋아해 바로 표지 어 내가 신어 줄까 됐으면 잠시만 이거 근데 편해 아 진짜 발이 됐고 너무 아파 어? 그 화장실 잠깐만 왜? 어? 화야 이거 봐 한쪽 발이 땅에 닿질 않아 자기야 하나 이런식이면 곤란해 너네 비밀을 이렇게 여러분 하나언니 신발 바닥에 발이 안 닿아요 편하다 근데 편하지? 이안아 발 꼴줘다 이안아 발 꼴줘다 아 나 섹시한데 저거 아찔하고 근데 이거 은근히 편한데 나 편해? 자기 내일 신고 다닐래? 하하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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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근데 나 하하 그거를 뭐야 나 청춘양 하나도 잤어 빨리 끓아 빨리 끓아 빨리 먹었어 빨리 먹었어 하하 현나 현나 왜 귀여워 아니 나 막 아파 왜 씻자 뼈가 아예 안 보이네 씻고 마사지 해줄게 빨리 씻자 하나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이거를 너 다리 너무 부어서 내가 마사지기 사줘야겠다 이랬는데 인스타에 그날부터 광고가 이게 엄청 뜨는 거야 아니 핸드폰이 소리를 듣는다니까 듣고 있다니까 아니 이거 듣고 있다니까 그날부로 인스타에 유튜브 보면 이게 광고가 엄청 많이 뜨는 거야 진짜 살려있거든 어떻게 딱 PPL이 들어가? 이거 운명이야 원래 하나가 맨날 맨날 밤마다 나 발 주물러줬거든 잠도 안자고 근데 이제 이거 하고나서는 하나가 안해줘 하나가 귀찮아서 이걸 가지고 온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약간 들지만 저 누워요 지퍼도 들어있어서 편이 없지? 밤마다 띵띵 붓거든요 그래서 신발 신을 때도 항상 내가 반업에서 일업을 해서 신거든 얘 한번 싹 받고 나면 부피가 쫙 빠져 시원해 좀 따뜻하게 해줄까? 어 어 따뜻한 거 해줘 온열도 됩니다 이게 그냥 주무르는 게 아니야 삼중 에어셀 시중에 있는 기기 보면 보통 이중이거든 이중이면 그냥 약간 주물주물 요정도인데 이거는 세칸 사람이 손으로 약간 요렇게 주무르는 느낌? 자기 전에 하면 바로 수면이야 기절이야 이거 아침에 일어나잖아 싹 펴리 때 나 처음에 5단계 하고 다리 잘리는 줄 알았어 5단계는 진짜 강력해 이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강도가 진짜 세다 그게 아보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 잠깐만 그러면 뭐라고 했어 이렇게 생긴 게 누가 쎄 거라고 생각해 이 천때기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센 녀석이에요 탁 놉니다 나 이따가 한 3단계로 한 번 더 해야겠다 어 이거 그거 있어 껐다가 켜면 그대로 기억해요 왜 보통 이제 마사지 기기 쓰다가 중간에 끄고 켜서 다시 하려고 하면 내가 썼던 모드가 없어져 있어 얘는 얘가 응 모드도 5개가 있거든 어 그래서 기억하기가 힘든데 힘들지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스마트 메모리 기능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켜면 내가 이전에 했던 모드 그대로 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야 배터리 이게 한번 충전하면 220분 가요 보통 시중의 기기 보면 중간에 배터리 나가면 충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얘는 줄 꼽고 그대로 바로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을 때 아쉬움 없이 어디서든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켜어드릴게요 안녕 어 하느야 너는 승모가 너무 발달했어 평상시에 승모에 힘을 많이 주나봐 몸이 너무 병식돼서 그래 나 맨날 진짜 목이랑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나 집에 이거 다른 회색 거 두 개나 더 있잖아 이걸 쓰고 나서 집에 있는 애들이 굴러다녀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 것만 이게 왕볼이야 볼 크기가 응 왕볼에서 진짜 시원해 우와 아 나 너무 시원하지 응 아니 그 딴 데는 경락 모드 같은 게 없거든 근데 여기는 경락 모드가 있더라고 아 이 모드를 맛보고 내가 신세계를 맛보자 아 진짜 시원해 아 진짜 시원해 어떠세요? 아 진짜 좋다 입술 뭐야? 입술 뭐야? 하느 입술 너무 이쁘다 츄 하느야 불 꺼야지 체크아웃 아 너무 힘들어 편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생각해야 안 힘든 거야 나는 안 컵다고 했는데? 아 그래? 미안 어이 야 입군대와 함께하는 상하이 여행이 끝났습니다 어 너무 졸려 나 근데 생각보다 졸리다고 생각하면 졸린 거야 안 졸려 몇 시간을 자더라도 나는 8시간을 졸다고 생각하면 어? 나 그 꼰대 언니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아 아 아는 VD세요 몸이 집에다 온다고 그럼 아 차가 막 인도로 다녀 근데 인도는 인도가 없다 어? 인도는 인도가 없어 하느야 너 인도 열차 탔었잖아 응 다시 탈 수 있어? 아 절대 못 타 대단하다 아 인도 갔어 너 봉사하러 간 거 아니었어? 취지는 그렇지 근데 봉사하기 너무 힘들었어 그 좋은 마음으로 걔네를 대하기가 아 아팠네 한 번만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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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머리에 식빵을 여자인데 겨울이? 물 수가 나네 아하핳 공항 갑니다 공항 갑니다 호나 이런 거 좀 타갈래 우리? 타갈래? 타갈봐 어 이거 맛있었는데 이거 한 개 살래 어? 어? 피기템 발급 심지어 스물 사이즈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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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사 뭐야 뭐하고 우와 우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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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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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 잘 먹겠습니다 샐러드 와 와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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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em 샐러 근처 샐러드 샐러드 맛있다 맛있다 수협 왜 이렇게 예뻐 언니를 왜 이렇게 두 분 다 Stein 뭔가 뭐 했어요? 미스팀 아랫 밥이나 먹어 내가 뭐 좋아진 척 좋아겠니? 대화했어 너? 어휴 너들이 그렇게 좋아? 언니 오늘부터 하나는 비행기에서 살거래 얜 안 내린대 너 여기 사러 아니 화장실에 가도 된다 했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들었어? 스포언 언니들이 섹시하게 된 게 나 아니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아 저게 오후이야 진짜 차에 먹지? 아름다워 고고고 오케이 서울 이디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아 안녕 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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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